자 2017년 6월 14일 저희 카페 상한가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디젠스가 오랜 기간 조정 금액 조정을 끝내고 추가 반드권이 강하게 오면서 상한가 진입을 했습니다 자 오늘로서 387%의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자 이런 꿈의 수익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들 잠시 동종목에 대한 시황 분석 해드리기 이전에 잠시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카페는 네이버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모법가 100에서 1000% 추천주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종목이 지금 현재의 저희 카페에서 바닥주입니다 바닥주 보면 100에서 1000% 예측 대박 시리즈 있고요 1000% 1000% 짜리 300% 500% 그 다음에 500% 400%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해드리고 있는 2017년도 대박 주식 시리즈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또한 이 종목 또한 2013년도서부터 2017년도까지 바닥에서 추천드려서 지금 올라와 있는 이런 꿈의 수익률이고요 이 중에 파인디엔시 같은 경우는 이거 1025% 945% 실존 수익 낸 거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 융자로 신용으로 끌어당긴 거죠 끌어당겨서 700% 800% 900%의 수익을 냈었던 그런 수익률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세히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려고 그러면 메인 공지창에 메인 공지창에 붉은태양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임집이 있습니다 여기를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100만원 갖고 10억 벌기에 대한 프로젝트 전업투자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젠스를 시향 분석하기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잠시 저희 카페의 안내 말씀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꿈의 수익률에 도전을 하실 분은 PD 전업투자 교육을 저한테 받으시면 이런 꿈의 수익률이 가능하시고요 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은 저희 카페의 바닥주입니다 지금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같이 매수를 하고 있는 이런 꿈의 수익률 자 이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분은 언제든지 저희 카페에 찾아오셔서 이제 막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하는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싹쓸이 하는 겁니다 자 돈이 많으신 분은 바닥주를 다 주워 모으시면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주식은 이렇게 바닥에서 매수를 해놓고 주가가 남들이 쳐다보지 않을 때 바닥에서 매수를 해놓고 세월에다가 투자를 하시면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다 주식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꿈의 수익률이 가능한가 이렇게 의아점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자 그런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카페에 오셔서 여기 지금 500탄 시리즈 500탄 시리즈를 여러분들이 동영상으로 다 녹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는 분 이런 분들은 지금 동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자 JW홀딩스 900%, 1000%, 300%, 250%, 578%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분은 언제든지 저희 카페에 오셔서 이 동영상을 몇 개만 보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시향 분석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잠시 차트를 보여드리고요 자 디젠스는 저희 카페에서 완전 바닥 830원입니다 여기가 지금 830원 아닙니까 여기가 813원, 830원입니다 자 이 구간에 저희 카페에서 이 종목을 매수를 땡겨놓고 이 종목 너희들이 천만 원이 있다면 2, 3연만 가지고 홀딩해라 이 종목은 최하 400%, 500% 가까이 먹을 수 있는 종목이다 왜 이런 시형 분석을 바닥에서 850원대에서 매수 의견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이 단 한 번도 하락을 하지 않고 이렇게 급등을 하는가 저희 카페에서 앞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잠시 보여드리면 저희 카페의 왼쪽에 보시면 여러분 나오죠? 아까 보여드렸던 100에서 1000% 대박 주식 시리즈 아직까지도 2017년도에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이 100개가 아직까지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 디젠스처럼 디젠스처럼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셔서 만나셔서 2, 3연만 가지고 가면 너희들 아무리 못 먹어도 이 종목은 최하 400%는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이다 자 따먹고 들어간다는 건 무슨 말인가 바닥을 찍고 터너러운드 하면 무조건 400%는 기본으로 올라가게 돼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디젠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왜 제가 이 종목을 830원에 매수 의견을 드렸는가 여러분들한테 잠시 보여드리면 제가 운영하는 두 번째 카페입니다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자산하고 꼭지 목표가 정보를 저희 카페에서 전부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물리시고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잠재자산이 원인이다 여러분들이 급락하고 있는 종목에 종목을 계속 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 왜? 그 종목의 잠재자산을 보면 지금 하락할 종목인지 상승할 종목인지 정확하게 제가 시황 분석을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몇만 원 아끼지 마시고요 5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물린 종목 그리고 앞으로 투자하고 싶은 종목 투자하고 싶은 종목의 잠재자산을 알면 여러분들 제가 정확하게 대박이 날 종목인지 쪽박이 날 종목인지 제가 정확하게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시황 분석을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저희 카페에 오셔서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자산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백전백승 할 수밖에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때 당시에 제가 디지안스의 잠재자산을 딱 보고 바닥이다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들어가서 봤더니 830원은 바닥이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너희들이 나름 믿고 1년, 2년, 3년 동안만 홀딩하면 400%는 무조건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이다 이렇게 시황 분석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을 제가 추천을 드렸던 이유는 잠재자산이다 그러면 지금 당시에 잠재자산하고 2, 3년 전에 잠재자산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하는 이 구간은 몇 푼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전재산을 다 말아먹고 사기꾼들한테 눈탱이 당하고 내 전재산을 사기꾼들한테 입속에다가 넣어주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잠재자산이 쌀 때 매수 들어가야지 지금 구간은 비싼 구간입니다 비싼 구간이고 월봉에 강한 하방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단 몇 푼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한 방에 전재산이 물리는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는 걸 제가 놓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저희 카페에서 정말로 이때 당시에 830원에 추천 의견 드렸는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를 따르면 인생이 바뀌리라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제가 인생을 바꿔드립니다 자 디젠스 주가 예측 정보라고 있죠 시황 분석 자료도 있고요 자 매수하실 분은 손적과 잡고 매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매수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매수자는 매수를 할 시기이다 이 평선 전환이 오고 있다 매수 결정을 봐라 자 바닥 분석가 이때 당시에 이제 1580원이었네요 1580원에서 830원으로 이제 주가가 한번 반등권이 왔다가 주가가 빠질 때 매도를 쳐서 다시 매수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자 매수 작업 들어가서 추가받는권이 다시 옵니다 매수 구간입니다 자 바닥 추세 구간이 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익을 남길 때까지 홀딩하십시오 120% 수익증입니다 자 직전 정보점을 돌파 시도를 할 겁니다 홀딩하십시오 자 분석 시황을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옮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다시 옮겼는데 333% 수익증이잖아요 직전 정보점을 돌파 시도를 하는 구간이다 창사 이래 최고 신고가 갱신을 할 구간입니다 미리 예측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종목이 신고가 갱신을 하죠 신고가 갱신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신고가 갱신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분석 시황 정보가 다시 바뀝니다 비공개 구매 자 여기 비공개 구매 34호를 해서 정회원 추천주 자 정식적으로 2014년도 12월 달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공식적으로 다시 아 추천을 드리죠 추천을 드리면서 고진감내님 890원에 매수 들어갔고요 자 지지를 받으면 다시 반등권이 올 것이다 영업이 개선이 우선인 종목이다 자 추가 상한가 확률이 있다 홀딩하십시오 이건 미리 예측드리는 겁니다 이친구간님 자 984원에 매수 들어갔습니다 자 조정구간입니다 전저점 홀딩하면 홀딩이다 코인님 860원에 매수 들어갔습니다 완전 바닥에서 매수 들어간 거죠 아까 제가 보셨다시피 830원이 바닥 아닙니까 자 거기에서 코인님 860원 자 그리고 조정이 도운다 바닥 매수자는 매수가를 치지 않는 이상 홀딩해라 강사장입니다 홀딩하십시오 자 조정구간입니다 생명선 안착을 합니다 다시 조정이 옵니다 홀딩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이 종목이 바닥에서 저희 카페에서 매수 의견 들여서 강력 홀딩을 해가지고 지금 387% 가까이 수익을 주고 조정을 겪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에 오셔서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 거꾸로 생각을 합시다 바닥에서 830원짜리가 4000원까지 올랐는데 이 종목이 다시 800원으로 떨어지지 말란 법 없지 않다 왜? 지금 여러분들이 매수 들어가는 구간은 잠재 구간이 잠재 자산이 비싼 구간이기 때문에 항상 위험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꿈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이런 종목이 저희 카페에 아직까지도 100개가 있습니다 100개 이런 100개의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100에서 1000% 예측하는 종목 그 다음에 600% 이 종목은 기다리고 있으면 무조건 600%는 먹는다 이 종목은 기다리면 1년 2년 동안만 기다리면 1000%는 먹을 종목이다 이런 걸 제가 미리 예측을 해서 다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2017년도 대박 주식 시리즈 91탄 바닥에서 매수 의견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 현재 95% 수익 중이고 이 종목 140% 수익 중이고요 이 종목 80% 90% 현재 수익 중입니다 200% 수익 중입니다 200% 수익 중이고 85% 수익 중이고 이 종목은 100% 수익 중입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100% 올라온 종목을 매수하지 말고 여기에 아무것도 안 적혀져 있는 거 이거 아직 바닥입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몇 프로 수익 중이라고 표시 안 된 종목 이런 종목이 지금 바닥입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에 오셔서 바닥주를 매수를 하시면 여러분들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다 저를 찾아오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대로 이런 꿈의 수익률 파이디에시의 이런 1000%의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인생 대박을 한번 내보고 싶다 남들처럼 나도 한번 떼돈을 벌고 싶다 그리고 떵떵 거리면서 좀 여유로운 그런 생활을 하고 싶다 이러신 분은 하루빨리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어 줄 귀인이 바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귀인을 만나셔서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